아버지. 아버지. 일어나셨어요? 진짜. 아버지. 우리 가요. 어머니. 회장님. 약 드실 시간입니다. 회장님. Beck? 혀정일, 혀정일!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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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정신 차려봐, 오빠 갑자기 일어난 몸이 어딨어, 오빠 왜 그래, 오빠. 지독한 사람, 갈 때 인사라도 한마디 해줘야지. 어떻게 그냥 가, 아무 말도 없이. 아버님, 편히 쉬세요. 하늘에서 우리 열심히 사는 모습 지켜봐주세요. 사돈 어른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. 좋은 곳으로 가세요. 회장님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. 혜원이도 용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푹 쉬십시오. 오빠, 오빠. 오빠. 오빠.